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웹페이지를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의 html 코드만 있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에디터에 준비를 해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ain2.css 파일을 수정을 해나갈 겁니다. main2.css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를 저는 이거 있죠? 이 검사 기능으로 열어서 이 웹페이지의 어떤 코드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갈게요. 저는 작업을 할 때 이 화면의 어떤 면적, 각각의 요소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중요한 요소들의 테두리를 저는 치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id 값이 wrapper인 태그 인 태그에 테두리를 5px의 solid r, red, 빨간색을 주고요. 그럼 가장 바깥쪽에 빨간색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wrapper라고 하는 태그 안쪽에는 아주 큰 고위급 태그인 header, section, putter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개의 태그는 r, green, 초록색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wrapper라고 하는 이 id 값을 가진 태그에 직계자손 전체에 대해서 order를 5px의 solid r, green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그루핑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걸 카피해서 그 직계 이렇게 세 번째 depth까지만 하면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r, g, b, blue 이렇게 해서 화면에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그러면 주요한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볼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요소 중에서 이 첫 번째 요소 검사를 해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헤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건데요. 아 그 전에 이 화면 전체 어떤 디자인을 그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음악으로 지금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이 코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고 싶으시면 검사를 통해서 백그라운드가 설정됐을 것 같은 태그를 선택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바디 태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여기 있는 요곳을 지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이미지를 우리가 셀렉 해야 되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보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메인2.css 파일은 어세츠라는 디렉토리 밑에 css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bg.jpg 파일을 여러분의 css 코드로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이때는 여러분이 메인2.css 파일을 수정하고 있다면 이 메인2.css를 기준으로 해서 bg.jpg를 찾아가셔야 돼요. 참 헷갈리는 건데 현재 메인2.css가 위치하고 있는 곳 대비해서 bg.jpg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 어셋이죠. 그리고 그 부모 디렉토리 이 intemplated visualized 아래에 있는 이미지스 밑에 있는 bg.jpg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body 태그에 background image url 이렇게 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는 . 슬래시입니다. 그러면 이 css 디렉토리의 위에이니까 어세츠죠. 거기서 다시 . 슬래시를 하게 되면 이 templated visualized 구요. 이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이미지 쓰니까 images 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bg.jpg 라고 하시면 그러면 저기 저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설정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화면을 이렇게 좁혀 작게 만들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배경 이미지가 여러 개가 이렇게 중복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보기 흉하죠. 화면이 클 경우엔 저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이미지가 화면 전체를 다 커버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cs3에서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요. background background 사이즈를 커버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bg.jpg 라는 이미지가 이 화면 전체를 커버하도록 짤리는 영역이 보이지 않도록 이미지의 크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키워도 이미지는 짤리지 않는 거죠. 화면을 작게 해도 이미지는 잘 짤리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css 새로 포함된 커버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웹페이지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좌우하는 배경 이미지를 세팅하는 것까지 잘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 웹페이지에서 헤더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죠.